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소의 맏형 역할에 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의 선박수주 소식과 2022년 수주 목표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사항은 한국조선해양의 선박수주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2021년 8월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16,000TU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8척을 계약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초대형으로 세계 최초로 메타놀 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메타놀은 기존 선박연료에 비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계약한 선박 8척에는 옵션 4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이민년 새해에 메타놀 추진 선박 4척에 대하여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앞에서 언급드린 8척의 계약에 포함된 4척의 옵션 수주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옵션 계약 선박은 초도 선박과 비교하여 계약금액은 적게 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선박의 설계에 대한 산정 금액이 앞호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 선박은 선가가 일정 부분 낮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계약하는 선박의 정확한 수주 금액은 추후본 계약 후 공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관련 정보는 입수가 되면 영상의 댓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의 메타놀 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선박 수주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타놀 추진 대형 컨테이너 선박으로 한 번의 연료 공급으로 아시아에서 유럽 노선을 왕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반적입니다. 21년 8월 당시 8척에 대하여 2024년 모두 인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옵션 행사하는 4척에 대하여도 2024년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머스크와 같은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로 줄이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선박의 발주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100만 톤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선박은 머스크가 12월 초에 발표한 차세대 컨테이너선의 형태로 건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사양을 보면 선박의 길이는 350m, 선폭은 53.5m이며 선원들이 생활하는 거주구 구역과 항해를 담당하는 브릿지는 선박의 제일 앞쪽 선수에 위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의 제일 앞쪽에 배치하는 목적은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 수량 확보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엔진 연속가스의 배출 역할을 하는 펀넬의 위치는 선박의 후미 지역의 포트사이드로 집중하여 배치 설계를 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동일한 크기의 선박과 비교하면 차세대 디자인 선박으로 건조할 경우 컨테이너 적재에 있어서는 20% 이상의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동일 연료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왕복 운항하는 경우 기존 사이즈의 선박과의 경쟁에서는 차세대 선박이 경쟁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발주에 맞추어 다른 선사들도 비슷한 형태의 선박의 발주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노후 선박은 이와 같은 차세대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사항은 2022년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목표치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들의 수주 목표치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 부문은 69억 5천만 달러 특수선 부문은 13억 9천 3백만 달러 해양 및 플랜트는 10억 8천 4백만 달러 엔진기계 부문은 19억 1천 9백만 달러를 22년 수주 목표치로 세웠습니다. 총 수주 목표치는 113억 4천 6백만 달러입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46억 5백만 달러 현대미포조선은 36억 달러를 22년 목표치로 세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3사의 조선 부문의 목표치는 151억 5천 5백만 달러 수준입니다. 2021년 수주 계획은 상선부문 수주 목표는 현대중공업 66억불 현대사모중공업 41.8억불 현대미포조선 35억불로 총 142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2021년 수주 목표치 대비하여 2022년은 플러스 6.1%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발주 선박의 척수는 2021년 대비 적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공격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수주 목표 설정과 달성의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수주 목표는